풍부한 단백질 함량으로 근육 유지에 탁월한 식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콩 콩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 완전한 단백질을 이루는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려는 채식주의자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두부, 두유 같은 콩 제품도 비슷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2번 우유 우유는 유청 단백질과 카제인 단백질을 모두 제공하는 고품질 단백질의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유청 단백질은 신체에 빠르게 흡수되어 운동 후 회복에 이상적이며 카제인은 더 천천히 흡수되어 근육 회복 및 유지를 위해 아미노산을 꾸준히 방출합니다. 3번 연어 연어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항염증 성분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연어의 단백질은 근육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오메가3는 근육통과 염증을 줄여 전반적인 근육 건강을 촉진합니다.